대한민국 최북단, 강원도 양구 해안면은 고지로 둘러싸여 실외기 재배의 최적의 장소인데요. 이곳은 무청 수확이 한창입니다. 날씨 봐가면서, 그때도 너무 따뜻하면 수확을 좀 늦추고 추워질 날이면 그때부터 수확이 들어갑니다. 올해 농사는 어떠세요? 올해는 작년보다 기후가 잘해져서 작년보다 양이 많이 나왔습니다. 언제부터 이곳에서 실외기 농사를 지셨나요? 여기가 전쟁이 6.25 전쟁이 끝나고 벌판이 다 황무지에 섰어요. 황무지에 있던 땅을 괭이, 삽 이런 걸 다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땅들이 생겨나고 그랬던 것입니다. 실외기가 바로 황무지에서 피어난 꽃이네요. 보통 여름에 심은 무청을 수확해 실외기를 만드는데요. 특히 이곳 무청은 잎사귀가 가늘고 연한 것이 특징입니다. 실외기를 만들 때 중요한 게 바로 건조.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탓에 실외기 맛이 더욱 풍부해져갑니다. 실외기는 원래 추울 때, 아침적으로 추울 때 놀아야만이 좋은 실외기가 나오는 겁니다.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실외기의 맛은 깊어지죠. 벼가 익어가듯 무청이 깊은 풍미를 자랑하는 실외기로 건조됩니다. 모든 국민의 식탁이 올라가기까지는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 진짜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야만이 연하고 좋은 쓰레기가 밥당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람과 땅이 키워낸 걸작품, 실외기입니다. 맛있는 실외기를 제대로 요리하는 법은 삶는 게 관건이죠. 물을 충분하게 붓고 실외기를 넣고 3시간 정도 삶아야 이게 물러지고 겉껍데기 안 까도 되고 그냥 씹었을 때 부드러운 맛이 나잖아요. 찌긴 맛이 나면 덜 삶아진 거죠. 그래서 실외기는 항상 신경을 써서 삶아야 돼요. 연우나무라고 틀려요. 특히 양부 실외기는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죠. 이거 너무 잘 익었어요. 옛날에는 저희 클 때 무를 자르고 그 실외기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걸 다 초마 밑에다 다 달아냈잖아. 그냥 며칠에 한 번씩 하나씩 삶아서 먹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래도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먹을거리가 부족했던 시절 실외기가 중요한 저장 음식이었죠. 실외기를 보관하는 어머니만의 비법은 뭔가요? 양념을 싹 해요. 들기름, 된장 뭐 그런 거 넣고 주물주물해서 넣어놨다가 바로 지저먹을 수도 있어요. 실외기에 튀김가루를 묻힌 후 청고추와 홍고추를 넣어 골고루 섞어줍니다. 실외기를 즐기는 새로운 방법. 어머니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실외기 강정입니다. 애들이 좋아하죠. 애들은 실외기 잘 안 먹잖아. 그렇게 좀 좋아해요. 어른도 좋아하고. 어머니에게는 실외기는 어떤 음식인가요? 우리 어렸을 땐 그걸 먹고 자랐으니까 실외기는 우리하고 되게 친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외기 특유의 구수한 맛은 다른 재료와 함께 먹으면 그 맛이 배가 되는데요. 특히 된장과 훌륭한 조화를 이루죠. 추울수록 그리운 맛, 실외기입니다. 추울수록 그리운 맛은 다른 재료와 함께 먹으러 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